또 뭐하는지?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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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언제? 언제? 몇 개는 던졌는데? 벌써 다 던졌다고? 손을 던졌는데 좀 뭐 좀 놓고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손을 던져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작은 걸 던진 거 아니야? 어때? 걸리는 건 있지? 근데 그걸 참고 해야지 참고 그럼 마사지 보내주고 일단 화났나 봐 제가 그 입장에 철추가 빨리 제자리 잡혀있어 말이 되나 지금 도전이 필요할 때 던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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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하자 어? 그럼 그게 도시 치료예요? 도시 치료 손을 해주니까 왜? 하니깐 던졌는데 야 오늘도 뭐 병력이 되고 한 번 가면 안 해 얘기하고 했잖아 땅을 좀 흘리고 스트레칭 트는 거 하면 통증이 떨어져 던진 거 지장이 없다고 통증이 약간 허락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? 다 했어요 염두체사들이 돈 하나 되니까 벌에서 돈 벌다 한 거야 이제 그 사람들 월급을 적게 주고 기복을 조금만 주고 거기에서 나온 돈에 이제 안타는 거야 통증이 있더라고 통증이 있더라고 약속이 있더라고 쟤들 국인에서 이 경우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갖고 접촉할 때부터 나한테 지 아버지 전화와 감독님 어떻게 해갖고 내가 아주 열받게 이 죄인 한 번만 전화가 없으면 나한테 전화 저는 감독님에게 맺겼으면 감독님이 알아서 하셨더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전화 끊으러 갔어 근데 그 다음은 전화는 그 다음은 문자로 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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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на 응 응 어 테크 唱 형 못 그래 프벙 Phoenix кра 스팸 원 숙소 », 한글자막 by 한효정